네. 제가 어제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불가하다. 계층 상승이 아 참 우울한 우울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열심히 해봤자 사축 사축을 해야 하나요? 사축밖에 더 되겠어요. 사축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참 암울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온 박모씨. 29세 29세지인데 배짱이처럼 산다. 그렇죠. 이렇게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축을 안하게 되죠. 60대보다 더 암울한 2030세대 아마 지금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는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알짜배기 이런데 회사를 다니시고 다니고 있는 분들은 별로 공감을 잘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60대보다 더 절망이다 하는 내용의 뭐 어떤 표 나와 있는데 이런 건 뭐 별로 그닥 볼 건 없고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니까 이 20대 30대 뭐 거의 이제 과반수 사람들이 이제 상위층에 있는 뭐 60대 이상의 사람보다도 계층이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언제부턴가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어른들 또는 뭐 기업 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어떤 사람을 키워서 회사를 뭐 성장시키겠다라는 마인드가 거의 이제 없어요. 네. 사람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쓰고 뭐 정규직이든 알바든 또는 비정규직이든 뭐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많이 생각하셔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 예전에는 어떤 공부를 잘하고 하면 그런 어떤 지적 뭐라 그럴까 지적평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제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크게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너무 욕심이 많아요. 대표님들이 사장님들이 네. 대표님들이 사장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본인 뭐 어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런 대표님뿐만 아니라 그 정규직에 지금 있고 있는 이제 임원분들이나 뭐 고위층 고위층까지는 아닌데 뭐 과장 부장님 뭐 기타 등등 이제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하는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돼야 되고 어 또 뭐야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은 아직 혼자 사니까 뭐 월급 많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대부분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총각들과 처녀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결혼 준비할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넉넉하게 결혼을 준비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희망이 있으려면 여유자금이라는 게 좀 생활에서 좀 남겨져야 되는데 당연히 혼자 사니까 굳이 뭐 돈이 더 남을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저는 그 생각은 조금 막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총각 처녀들은 뭐 자기 부모님하고 뭐 조카들이나 뭐 다른 다른 사람들 뭐 어떤 교류를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뭐 돈이 필요 없나요? 그러면 차라리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금들을 좀 지원해주던가 참 그런 게 좀 어른들의 이기심이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2030세대들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 어른들의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규직 분들이나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월급을 적게 받아야 된다는 마인드는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노총각도 많잖아요. 노처녀도 많겠지만 노총각들 같은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치면 보통 여자들은 많이 가족과 같이 안 살지 않나? 모르겠네. 아무튼 뭐 노총각 노처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뭐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당연히 본인들이 나이가 먹은 만큼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입이 안 되면 그분들이 결국엔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수입이 없는데 그럼 그 자녀도 똑같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수입이 적어도 된다는 이런 마인드는 도대체 누가 생각해 있는 마인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웃겨요.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그럼 차라리 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세금을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양을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튼 좀 그냥 개인적으로 아 그랬어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좀 광분해가지고 그래서 뭐 수입이라는 부분은 솔직히 어느 정도 일정선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을 꾸려서 가장이라든지 그래서 더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노총각 노초녀들 결혼 안 했다고 덜 힘들고 그래요? 책임 안 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살해도 되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그런 마음속에 마음속에가 아니라 어떤 각각 개개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노총각이든 가장이든 간에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선 이상이 되면 그만큼 자신감도 갖고 활동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스위스에서 국가에서 아예 세금 관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세금을 거두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을 지급을 하자 그러면 좀 더 그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세금이 더 많이 거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국민들이 과반수가 반대를 했죠. 근데 과반수 비율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거죠. 50 몇 퍼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시 스위스에서 지금 일부 지역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무슨 테스트냐 월급을 보존해 주는 걸로 해서 한 국민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유자금을 가졌을 때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이 어떻게 창조적인 활동들을 하나 라는 걸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스위스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많지는 않지만 몇 개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실험들을 좀 실험? 실험은 실험이죠. 이런 실험을 좀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좀 여유자금이 많은 물론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취업준비생 해서 지금 어디죠? 이재명 시장이 있는 거기 거기가 무슨 시야? 시흥시? 광희명시? 아니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지금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이스라엘 관련한 그 뭐지 무슨 투자 유치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어떤 투자 관련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이 얘기하다가 왜 자꾸 삼천버로 세네. 아무튼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뭐 여기 보면 뭐 이 또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이 뭐 청각 처녀 노초녀 노총각들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그 자기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물론 그런 비율은 많이 없지만 아무튼 네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럼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를 볼게요. 또 다 옛날 옛날 사람들과 관련된 뉴스 1965년에는 1965년에는 실력이 모든 성공의 조건이 되었다. 그래서 성공조건 1순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65년이면 75 85 95 05 17 50여 년 전이네. 50년 전쯤에 50년 48년 전쯤 48년 전쯤 실력이 최고다. 라고 하고 돈이 최고다. 이랬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맥이 최고다. 인맥이 최고다. 앞으로 살림이 나아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이런 폐쇄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그럴 일이 없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총소득이나 GDP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날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추측을 이루고 있잖아요. 내 자식만큼은 열심히 공부해 실력만 갖추면 나보다 잘 살겠지.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이게 유교문화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잘하면 그 사람은 인품이 좋고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렇죠. 옛날에 정말 무식하고 돈도 없고 지식 어떤 어떤 인품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제가 가끔씩 물어보지만 과외했을 때 수학과외했을 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수학과외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하죠. 그러면 우리아이가 너무 머리가 나빠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수학과외 하면서 머리 나쁜 학생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 하다못해 장애인도 똑똑해. 물론 장애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이런 좀 불편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외국 장애인에 비하면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아요. 똑똑해요.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똑똑해.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무시하죠. 근데 선생님이 머리가 더 나빠서 애들이 똑똑하다. 그러면 저랑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제가 머리가 나쁜지 아닌지 제가 웬만한 시험에서 공부해서 법공부 빼고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아마 괜찮을 정도로 하거든요. 제가 지금도 뭐 하여튼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똑똑한데 약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좀 조화를 이루면서 협업하는 부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 사업뿐만 아니라 산자부 사업이든 뭐 그타 등등 큰 어떤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의 핵심 포인트가 컨소시엄 이에요. 컨소시엄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협업을 굉장히 어려워요. 협업하기가 오죽하면 그 기업 투자하시는 관련된 사람들이나 또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협업이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야 아까 잊어버렸어 농담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 같이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주도적으로 하고 아 그 얘기 했어요. 오죽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자는 똑똑한데 이런 이런 협업 협업하거나 조화를 이룬다거나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까탈스럽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대방의 특성을 그냥 이해하고 맞춰서 서로 발맞춰서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거에 대한 특성만 강화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하다못해 10년 20년 동안 각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해왔던 그런 습관이나 습성들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루 만에 1년 만에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인정하고 서로 양보할 수 있으면 양보하고 또 주장하고 지킬 건 지키고 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협력에 대한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들은 그런 협상이 이런 부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관들이나 이런 애들은 괜히 복잡한 거에 얼메이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수준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물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외교능력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교관들이 외국 귀빈이 방문하고 그러면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게 아마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를 회화를 할 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방문을 한 거죠. 귀빈 미국 대통령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귀빈이 방문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대통령이 영어를 할 줄 알면 직접적으로 미국 대통령하고 영어로 대화하면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수준이 떨어지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줄 거와 받을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주고 받을 건지 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할 시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회화를 할 줄 알지만 통역 통역 옆에 두고 서로 주고 받아요. 말이냐.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회화로 이 사람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들어요. 알죠? 그런데 통역 사한테 통역 시켜요. 왜? 이 외교적인 거래 거래를 하기 위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통역 사한테 듣는 거예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척은 안 하지만 그냥 통역 은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 시간을 벌고 외교적인 거래를 할 만큼 보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클린턴 대통령도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들어도 절대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거죠. 이런 거가 포인트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탄핵 아직 아닌가 박근혜 박모 대통령도 영어 회화 할 줄 알고 일본어 할 줄 알고 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뭐 이런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라는 부분을 세우는 거를 참 못 한다는 거죠. 영어를 배우자는 뜻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부분을 만들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면 자기가 다 해야지 정말 똑똑한 줄 알아. 자기가 다 해서 하면 참 그런 게 그래서 외교적인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할 때 부딪히는 걸 어려워 해요. 부딪혀서 불협화음이 생겨서 서로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해야 서로의 음악을 들어서 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케스트라를 잘 못 해요. 왜? 우리나라 수준이 높을 수가 없어. 그 이유가 그것도 정명훈 지휘자가 얘기한 거야. 이것도 정명훈 지휘자가 얘기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협업하고 같이 연주회를 하면 자기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뽑히려고 그러면 각자가 얼마나 굉장히 잘하겠어요.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체가 수준이 뭐다? 자기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화를 이루라 그러면 영화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캐치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맞춰서 내 수준을 어디까지 발휘해야 되는지가 그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들을 감독 지휘자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거를 잘 조화롭게 해주는 지휘자가 정말 명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 이런 분들이 명지휘자라는 거죠.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교 같은 것도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백년 이백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문화가 있고 우리도 우리나라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서로 협력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저 자식이 아 저 자식 좀 이상하구나. 저쪽 나라에서 그쪽 나라에서는 어떤 문화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외교관들은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는 바보야.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상대방 나라의 역사를 알아서 이 나라의 역사적으로 어떤 거에 의미가 크게 두고 있고 우리가 보는 큰 의미가 있는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보고 있는 자기 나라에서 보고 있는 그 나라의 역사들을 어떻게 어떤 부분이 큰 의미가 있고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뭐가 있어요. 독립선언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크게 두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외교를 할 때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면 저쪽도 한 발짝 물러서게 하고 또는 다가오게 하고 이런 그런 외교적인 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나라 성공조건 1순위가 인맥이라는 부분 그래서 인맥이 또 되려고 하면 가진 사람들이 좀 나누어 줘야 돼요. 핵심은 그래서 나이가 지금 물론 저도 드디어 저도 40이 됐지만 50 넘으신 분들이 좀 이게 지금 50년 차이잖아요. 50 넘으신 분들이 좀 가진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내려주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해서 세금으로 좀 다시 어떤 어른들에게 좀 보답을 하고 이렇게 서로 좀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 참 어른들은 안 나눠주고 젊은 사람들은 보답을 못하고 이런 악순환으로 좀 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뉴스를 같이 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뉴스 보도록 하구요. 자 오늘의 아 그래요 그거 하려구요. 큐핏 홍보 자 큐핏닷컴 C-U-E-P-I-T 큐핏닷컴 자 큐핏닷컴의 제일 오른쪽에 보면 BJ샵이 있어요. BJ샵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 BJ빙머니샵이 있구요. BJ빙머니샵에 새로운 상품 올라갔어요. 제가 2주 동안 설명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세미나 세미나 동영상에 해가지고 두 개 지금 합본 이런 것도 세미나 특집도 나왔네요. 아 이거 지난번에 있었던 건가? 그래서 11월 영상 파일이 있는데 동영상 파일 리스트 한번 보고 갈게요. 영상 파일이 뭐가 있냐면 한병재 전문위원님이 창업기업에 대한 재무컨설팅 이게 있고 남선영 선임 전문위원님의 사업비 작성요령과 대면평가 실전 사례 이건태 수석 전문위원님이 현장 지각에서 본 사업계획서 작성 이거 약간 중복되네. 그 다음 이상윤 위원님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요. 기업분들에서 많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이상윤 전문위원님이 하신 특허 자본화 관련돼서 그 다음에 박경호 전문위원님은 특허 자본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요하겠죠? 특허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서 출원하고 중급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 김성록 수석 전문위원님은 개발기술 사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과제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여러번 얘기했던 거지만 자기네 기술이 어떠어떠하니까 이런 걸 맞는 사업과제를 제안해 주세요. 그게 아니죠. 사업과제를 보시고 귀에 맞는 기술을 만드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영상 6개를 합본으로 해서 동영상 제공을 해드리고요.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판매가 33,000원